201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울산현대 KDV의 승리 울산현대 우승 FC서울팀이 올해도 ACL대회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결승년만 남았는데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분명히 살릴 거로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 울산이 우승한 것처럼 충분히 FC서울 전력으로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충분히 FC서울은 전력이 있는 팀이고 매번 하던 대로 국내에서 KD가 하듯이 마음 편안하게 강조가 강팀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강조를 이기고 ACL대회 우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수 감독 믿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축구선수 김승용입니다 드디어 얼핏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우리 작년에 울산현대가 우승했던 것처럼 이번에 꼭 서울이 우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꼭 강조를 크게 이겨서 아시아에서 K리그의 자존심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이제 가장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 결승이 남아있는데 주 결승에서 기가 막히게 멋진 골을 냈던 것처럼 이번 결승에서도 열심히 몽환하였을 테니까 멋진 골 꼭 부탁한다 하드성 화이팅! FC서울 화이팅! 주공지원 목요일 뭐 불편하러 범위 카드